한 팀이 서바이벌이에요. 가겠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장윤정 씨. 동구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무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 냄새가 비바람 타고 솔솔 혜인이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근 이선진 아카시아 꽃 하얀 꽃 빛 찬이 아카시아 꽃이 활짝 쟤 완전 웃긴데? 어머 쟤 약간 박현빈이 같아 유일한 탈락자네요. 자, 순서는 전과 동의해요. 네. 네.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미워요. 심수목 씨. I hate you. 아우 더러워요. 장윤정.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주세요. 보고 싶단 말도 한 마디 전하지 못한 채 재윤. 해월은 자꾸 전해강 가는 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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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박수 해인이 붙잡고 해인이 내 노래를 붙잡고 선진 남자 남자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성공 호 호 호 호 호 . 그래서 현재 남은 팀 조세훈 씨 팀과 이럼 합시다 저 오늘 열심히 해än겁니다. theological 예린 무섭게 해요. 왜요? 저기 같아. 휘성 씨. 휘성 성대모사. 보고 싶단 말. 시작. 보고 싶단 말. 그 한 마디 전하지 못한 채. 자 세 분 모여주세요. 자 이 세 팀 가운데 한 팀이 이 선물 다 가져갑니다. 계속 이렇게 할래? 야야. 다행히 겨누 죽을걸요? 야야야. 우스까지 이렇게 할 거야? 야야야. 음악 주세요.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.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. 내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주세요.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. 그저 성만 태우고 있지. 이보 박 씨. 늘 속삭이면서도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그리워지는 골목에 서서. 아니야? 뭐라고 그랬어요? 이선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? 내가 골목에 서서서서 안 했어. 골목에 서서서 안 했어. 골목에 서서서. 그럼 조세호가 우승한 거야. 견인 씨 이리 오세요. 견인 씨 이리 오세요. 견인 씨 이리 오세요. 견인 씨 이리 오세요.